중국 국가통계국은 20일, 지난해 중국 GDP가 처음으로 60조 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 속도, 물가 성장폭,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3대 지표가 거시적 조정 구간에 머물며 중국 경제가 안정 속 발전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GDP가 2013년보다 7.4% 증가된 63조 6,463억 위안에 이르면서 중국은 세계 제2대 경제체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디고 형세가 복잡했습니다. 경제 성장 속도를 늦추고 구조 조정을 실현하며 전기의 부양책을 실행해야 하는 단계에 처한 중국은 국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경제 하행 압력이 여전히 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불리한 요소를 이겨내고 경제 안정적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전년의 물가 수준이 2% 성장폭을 이뤄내고 취업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새로 증가된 도시 취업자가 1,322만 명으로 천만 명의 목표를 초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제3차 산업의 증가치가 GDP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2%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제2차 산업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경제가 공업에서 서비스업 주도로 전환하는 추세가 한층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2차 산업 가운데 에너지 고소모 산업의 발전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첨단 기술산업은 동기 대비 12.3% 성장폭을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공업의 평균 증가속도보다 4%포인트 빠른 수준입니다. 한편 제3차 산업 가운데서 전자상거래가 동기 대비 약 50% 늘어나 정보 소비에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산업구조가 꾸준히 최적화되고 분배구조가 점차 합리화되면서 지난해 전국 주민 1인당 가처부 소득은 동기 대비 10.1% 늘어난 2만 167위안으로 GDP의 증가속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산업구조가 소득이 되어있는 영상품입니다. 산업구조가ortic